안녕하세요. 후민영어입니다. 오늘은 아리랑 쓰리랑 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리랑 쓰리랑 의원을 통해서 영어에도 아리라는 말과 쓰리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를 밝혀 보려고 했는데요. 댓글을 보게 되면 뭐 과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아리랑 쓰리랑 하는 노래에 150여가지가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의원은 명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리랑 쓰리랑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또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 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라리인가 쓰라리인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어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속에 의원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리랑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비리아 남부 에벤키족이 이 아리랑 쓰리랑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리랑을 맞이하다. 쓰리랑은 느껴서 알다. 라고 하여 고대 북방 사모니즘의 장래 문화에서 영혼을 맞이하고 이별의 슬픔을 참는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리가 도체 뭐냐. 쓰리가 뭐냐. 랑은 뭐냐. 아라리가 뭐냐 하는 것은 명쾌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리따운 낭자. 을이 어려 있는 노래다. 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은 아리랑을 알 즉 태양신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설인데요. 이 아리랑, 이 쓰리랑을 이 알 태양신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아리란 말은 난생신하 즉 우리 근국신하에서 동명왕, 타래왕, 박역거새, 수로왕 등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난생신하의 알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동지 팥죽 먹을 때 새알을 먹잖아요. 그때 새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가기 때문에 새알을 먹는데 그 새알의 또 팥죽은 붉은색이니까 그 태양알을 뜻하는 말이라서 이 아리랑 하는 것은 바로 신과 함께라고 해석하는데요. 이 아리란 말은 또 우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알라 신할 때 그 알라에도 알이 들어가겠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엘리엘리라마 사박타나 할 때 이 알리엘리엘리 할 때도 바로 하느님 하느님 하는 것이 바로 알 즉 엘이라 부르죠. 발음은 조금 달라졌지만 알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엘리노 할 때도 알이 낸 아이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엘로힘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헤브라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인데 바로 알을 뜻하는 말이죠. 일렉트론 하는 말은 알에 끼어들 이론이란 말인데요. 이 호박 호박이 송진이잖아요. 송진 덩어리 속에 생물들이 끼어들어 있는데요. 이걸 호박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박이 전전기를 잘 일으켜요. 그래서 일렉트릭 하면 알에 끼어들었다고 하고 온이란 말은 이르르다 하는 이온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온이 전기를 주면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이르르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론 하면 전자란 말인데 이때 일렉 하는 것이 바로 알을 뜻하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엘레먼트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건 알이 만든 즉 알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알맹이가 되었어요. 요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분이나 원소나 초보 할 때 우리가 엘레먼트 하는데 이때 들어있는 엘리 하는 것이 다 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할 때는 알과 함께 넘어간다. 즉 하느님과 함께 넘어간다. 이때 하느님은 태양신이겠죠. 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후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알이랑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설이랑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하면 이 설이라는 말은 또 마찬가지로 알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 근거로서는 일본어에 가면 접시를 사라라고 불러요. 그 사라라는 말이 살라에서 놓은 말이고 또한 우리가 경주진안을 사로국이라 부르고 홍성마한을 또 사로국이라 불러요. 또 신라를 사라. 설압을 신라 할 때 이때 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설을 둥근알이로만 주장하지 명쾌하게 설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이라는 말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설이나 구설을 할 때 그 설자잖아요. 그 설이니까 그 알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로의 노나 경주의 경자나 금성의 금자나 신라의 라자를 다 파자에 보면요. 모두 그 속에는 빛을 상징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이랑 할 때 설이 바로 살, 햇살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이랑 설이랑 고기를 넘어간다 하는 말은 알, 즉 태양신과 함께 살, 태양과 함께 고개, 그 고개는 바로 파미르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파미르라는 말은 파가 많이 나는 마루 고원을 갖다가 마루, 즉 산마루라 그러죠. 파미르는 파, 우리말 파하고 똑같습니다. 사진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요. 양파라고 나와 있는데 오니언이라고 나와있지만 자기네들은 파하고 오니언 굽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파미르 공원이 파마루 공원이에요. 그걸 넘어서 해를 찾아서 동방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을 뜻하는 말이라서 아리랑 설이랑 파미르 공원같이 아주 많은 고개를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해왔다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해요.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점은 아라리오 아라리가 낫네 라는 말과 아라린가 쓰라린가 하는 이 말은 그러면 태양신, 즉 아리란 말과 살, 해살이란 말과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주장도 저도 이 주장을 믿고 싶고 이 주장대로 하고 싶고 이 주장을 많이 연구해 봤지만 이 아라리오 아라리가 낫네 와 아라린가 쓰라린가 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리란 말로만 규정을 지으면 그래서 이 아리랑 쓰라린을 아픔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장이 신용화 교수와 강상원 박사께서 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아리이 하는 것은 아리란 뜻이고 쓰리이 하는 것은 쓰리다 뜻이고 단, 강상원 박사님께서는 랑자가 빨랑빨랑 할 때 그 랑자처럼 재촉을 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아리이 하는 것은 아리란 뜻이 맞고 쓰리이 하는 것은 쓰리다 뜻이 맞는데 이 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락자의 옛말로 상대되는 두 동작 상태가 번갈아 갈 때 쓰는 연결 의미인데요. 우리가 달랑 말랑 할 때 달랑 말랑 장길락 뜨라 할 때 자마랑 뜨랑 거무락 푸르라 할 때 쓰는 것처럼 너랑 나랑 하는 것처럼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상대되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나 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리랑 쓰리랑 하는 말은 아리이고 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적 아픔이에요. 쓰리다 하는 것은 내부적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아픔과 내부적인 아픔에 이별의 아픔을 안고 고개를 넘어간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라리가 났네 하는 것은 알아리가 났네처럼 마음에 가슴아리가 났다는 뜻이 되고요. 쓰리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쓰리는 그런 고통이 났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알이 쓰리하는 말이 과연 또 우리 영어에도 들어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아리라 하는 말은 바로 에일 즉 아리라에서 괴롭히다 고통을 사용하는 것은 병을 뜻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또 에일 하는 말은 알라란 맛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마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엘르신이라 부르는 것도 아리게 하는 그런 인자라서 아리게 하는 인자라서 엘르신이라고 부르고요. 알루미늄 할 때 알루미늄 할 때도 엘름 하는 말이 알라라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종기가 생긴다든가 또는 종양이 생긴다 알스 하는 것도 알사하다 해서 나온 이름이고요. 또 우리가 엘지어 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아프다는 것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지가 들어간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들이 다 고통을 뜨다는 말로 사용돼요. 근데 아리다 말과 서로 상대되는 쓰리다 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원래는 불을 사르다 불을 사르니까 사라지다 해서 불에 타서 쓰리다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욱 자를 찾아보면요. 떡을 욱 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욱 하다 하는 말은 화가 나다 뜻인데요. 슬퍼 가지고 불이 나다 가지고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리다 하는 말은 불에 타서 불에 타다 말은 속에 애가 끓었다죠. 애가 끓는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창자가 끓어오르다는 뜻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쓰려오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쓰리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리랑 쓰리다 하는 말은 우리가 아리라는 것은 외부적 아픔 그러니까 어떤 제삼자가 가는 고통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고통을 아리다라고 부르고요. 쓰리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 고통을 갖다가 쓰리랑이라고 불러서 그런 아리랑 쓰리랑 즉 슬픔을 안고 우리가 이별의 고개를 넘어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리랑 쓰리랑에 대한 논쟁은 이까지로 하기로 합니다.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민영어였습니다.